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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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이게 무슨 음식인지 알아요? 가이새끼? 응? 가이새끼. 아닌가? 오빠 이거 가이새끼 맞지 않아요? 오토로 정식입니다. 오토로 정식. 두번째, 매니저isp입니다. 고기가 제일 맛있어요. 아 근데 진짜 맛있다. 근데 이게 제일 맛있어. 회는 괜찮았고 우리나라 말차 멧돌로 갈아가지고 말차 만드는 체험 스틸이랍니다, 여기가. 무슨 머리 쓰는 거예요? 아래 봐봐. 끝까지? 아래 모양이 이렇게 돼있어. 이제 왔어. 교토로로 살펴봤는데. 여기가 새롭게 체험할 다도 교실이거든. 과연 어떤 곳을 찾으실지 한번 가볼까? 가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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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봅시다. 교토로로 사토라 그래. 교토로로. 교토로로서 열린다. 교토로로서 사토라 그래. 교토 바 rearrRoad Mackenz나라 그래. 교토로서 엄청ródflan을 만든다. 교토로. 교토로서 아시더라고요. 예외선 한 번. 교토로서 상자 살짝 올린다. 교회에 따라가. 교토로서. 교토로서 오른쪽도 그냥 손에 박혀ève comuns. 교토로서. 교토로서. 너무 잘 나온다. 어떻게 나오지 않나? 눈 안 좋은 거구나.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너무 잘 나온다. 안녕하세요. 집에서 이렇게 예의바르게 먹어본 적 있어요? 항상 일상이 이렇죠. 무릎 꿇고 항상 이러고 앉아있어요. 신발 신고 나갈 거야. 신발 신고 나갈 거야. 야 아까 그 김동훈이랑. 혹시 그리지? 네. 거기 한번 보죠.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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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 지니아, 수표, 고기 네,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처음 먹어봐요, 진짜. 오늘 이게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 음, 맛있을 것 같아요. 새우? 새우랑 이것도 되게 따뜻해서 딱 왔는데, 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 나와서. 너무 예뻐요. 지금 저 골기? 네, 드세요. 네, 괜찮아요. 우선 오늘 일정이 이렇게 힘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내일 모레 글피리가 일정이 좀 더 많은데, 벌써부터 지침할 것 같아서 좀 더 긴장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웠는데 아 내일도 더울 것 같아서 좀 걱정돼요 더위를 진짜 워낙 잘 타거든요 재미있기도 했고 정신없기도 했고 약간 피곤하기도 했는데 확실히 김은호 같은 거 조금 더 여러 겹? 그렇게 해서 입어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조금 아쉬웠고 밥도 맛있었고 그런 거?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 같이 네 명이 모여가지고 시즈워크라는 곳에서 와가지고 좋은 거 같아요 재미있는 곳에서 와가지고 다도 체험도 하고 그러면 온천이라는 곳에서 와가지고 좋은 거 같은데 첫째 날이 너무 빨리 가서 얼떨떨해요 다도 체험 참 맛있는 거 하나 가지고 동작이 되게 절도 있게 되게 엄청 심혈을 기울여서 하잖아요 너무 신기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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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